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연희신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0년 경자녀 원숭이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임신생, 29살 임신생 분들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그냥 뜩뜩 미지근했다면 흐지부지 미미했다면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박차를 하고 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시험 준비하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진로가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고 분통을 토해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그러하실 거 없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되고 또 이미 내 사주에 운수에 들어있는 분들은 길이 막혀 있어도 어느 길을 뚫고도 들어서서 갈 수 있으니 조바심 내시지 말고 가시는데 특히 이 흐름 속에 붙여서 그저 무능력 하신 분들이 취업 준비도 안 하고 또 시험 준비도 미묘하게 해놓고서는 흐름탑만, 세월탑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들어서서 보여요 본인의 무능력을 세월에 묻혀 가시지 말고 노력하시길 바라보면서 29살 분들 올해 하반기 운세는 무엇보다 뛰어가는 그런 기운이 들어 있으니까 열심히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의 운세가 임신생들이 약하지를 않아요 세상 흐름 때문에 생각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는데 기운들은 상당히 세게 들어와 있으니까 올해 못했다고 불안해하거나 조바심 내시지 말고 내년 상반기를 또 도전해보시고 또 계획해보고 준비하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고 조금 천천히 마음 먹고 가셔도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41세 경신생 분들 이 경신생 전체적으로 흐름을 들여다보면 분노와 오기가 발동이 되어 있고 또 신중한 만큼 기대한 바도 큰 해우년이었는데 모든 뜻이 흐트러졌다 하셔서 화가들 많이 나 있는 그런 형국으로 들어서서 보여요 하반기의 흐름도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 기운들이 약하게 들어와 있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라앉혀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네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정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가신다든지 여러모로 본인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화병나서 죽습니다 조금 시절이 험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신중하셔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하반기 준비해서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53세 무신생분들 아주 자신감에 또 열의에 차 계세요 하반기 운세도 대결할 걸로 들어서서 보이고 이분들이 승진수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하반에는 금전에 대운이 들어서서 오니까 차례차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뜻을 피어낼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53세가 무엇보다 금전에도 또 명예에도 대운이 들어있으니까 하반 운세 기대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수로 제수로 승부 볼 수 있는 대운 운수가 들어있어요 병신세 65세 분들 이분들이 아주 옹골지게 고집으로 들어와 있어요 옳고 구름을 판단하려고 자꾸 시비, 다툼 이것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에는 웬만하면 참으시고 웬만하면 넘어가시고 웬만하면 덮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소한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신생 65세 분들은 하반기에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자 이것이 옳을 듯 합니다 올 하반기 원숭이띠분들 대체적으로 원숭아키라고 좋습니다 그러니 첫째도 건강, 두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니 건강들 유유하시고 새해 기운, 기백 들어서서 오실 때까지 차근차근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